오랫동안 친구를 전도하는 가운데 꼭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친구 한번 소원 못 들어주냐 간절히 뭐가 이렇게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교회 가면 너무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많이 하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자 우리 목사님은 거의 그런 말 안 하셔 그러니까 한번 꼭 와봐 막 끌리다시피 한 주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피리만 그날 목사님에서 이 목사님이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이 실화가요 프리미널 교회 랜디 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떠나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은혜와 도전이 되기보다는 마음에 어떤 거부감 부담감을 갖게 되면 어떡하나 제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돈 헌금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물질관 혹은 재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 가운데 물질에 대한 주제가 많습니다 보금서를 보면 6절마다 한 절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29가지의 비유 가운데 반이 넘는 16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도 성경은 예수님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셨을까 그것은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씀씀이가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음 가운데 특별히 6장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물질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본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건강을 위한 정기진단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면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죠 피도 뽑고 혈압도 재고 그런데 그중에 의사가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체크를 합니다 우리 복부 같은 데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봅니다 누르면서 아프세요? 통증을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만일 어 내 아파요 라고 통증을 느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가 이 민감한 부분을 무식하게 세게 눌렀던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눌렀다고 아프면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테스트 해보십시다 눌렀는데 아프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 하물며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어떤 특정한 민감한 주제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고 싫어하고 혹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목회자가 지혜롭지 못하게 너무 세게 말을 했거나 또 한 부분은 무언가 자신 마음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들의 물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성경 말씀의 근거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교훈하신 말씀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도 역시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얘기를 예외 없이 가르치시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예 영어로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냐고 Sermon on the Mount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보화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오늘 가르치고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이고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의 테스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적으로 물질관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인가 세 가지의 테스트를 해보십시다 첫째는 우리 마음 테스트입니다 Heart 테스트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삶의 물질관을 보면 우리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어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기쁨은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모에서의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재물을 보아를 쌓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은행을 턴 미국에서 떠들썩했던 은행 강도였던 이 윌리 서튼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은 은행을 털었냐고 그의 대담은 너보다도 확실하고 간단했습니다 왜 은행을 털었냐 거기에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을 그냥 보관하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냐면 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지갑도 열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열리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만이 아니라 물질을 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본다면 여러분은 통과 패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fail 아니면 실패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20불짜리 지폐와 1불짜리 지폐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대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처음 만나니 옛날의 모습보다는 많이 낡았고 구겨지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너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너 어디에 있다 왔니? 20불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그동안 바빴어 세계 곳곳 안 다녀본 데가 없어 고급 음식점, 백화점, 유람선 등등 1불짜리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이제까지 뭐 하다가 왔냐? 1불짜리가 싱어럭하면서 나야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느라고 별 볼 일 없었어 우스갯소리지만은 뼈가 들어간 말 같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년 전에 미국이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의 평균적으로 헌금이 10%에서 때로는 20%까지도 줄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업도 잃고 집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똑같은 시기에 연말연시에 소배자들이 쇼핑하는 에브리지 쇼핑한 액수는 전년도에 비교할 때 2% 낮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마음은 습관인 거 아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는 습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장담은 없는 거예요 노 개런티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러한 경건한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갖기 전에 세우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물질 간의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빛은 많고 이루어놓은 것은 별로 없는데 럭스리한 차를 몬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그러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습관은 작은 일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는요 열매 테스트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돈에 힘과 권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돈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총을 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어떠한 열매를 만드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라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이메일단 마르코스라는 여인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필리핀을 20년간이나 독재한 페르난드 마르코스의 부인이었죠 그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이 확 떠오릅니까? 신발 신발 소문이 났어요 엄청난 신발이 있다는 걸 나중에 타임즈가 사람이 보내서 세봤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060켤레의 신발 핸드백만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여성들은 신발하고 백에 집착을 하는지 좀 정도껏 해야죠 백성들은 굶주리고 심들어 하는데 그런 사치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신발 많은 여자 이거는 쓸데없는 무의만 삶의 열매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은 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에 아니 전후를 막론하고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백합화 꽃 하나만도 못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열매 테스트를 해봐야 하죠 성경은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영원한 것이 돼야 합니다 영원한 것 보아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미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보아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6절에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보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키는 사람의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 섬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고 영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원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내 영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영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그냥 나 한 사람 살기 위하여 욕심내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원들을 위해 그래서 전도회하고 선교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돈을 버는 방법은 알고 돈 버는 재미는 있는데 돈을 무엇을 위하여 어떤 열매를 맺고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1928년에 시카고 에즈워르 비치 호텔에 유력한 사업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재무성마다 합하면 더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대하여 신문은 대수특비를 하고 젊은이들에게 이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따르라고 그렇게 기사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사와 한 신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르털 컵틴이라는 사람은 파산을 했습니다 뉴욕스닥 엑스첸지의 대표 회장이었던 리처드 위트니는 싱싱 프리즌이라는 감옥에서 그의 여생을 마쳤습니다 미 대통령의 행정 강요였던 알버트 폴은 평생 감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야 그를 불쌍히 여긴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월가에서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큰 은행의 총재였던 리안 프레이저 그리고 이발 주르걸 이 세 사람은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신문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주인 테스트, 마스터 테스트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5분 후에 일어날 인생도 여러분은 알 수가 없는 아무것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물질을 통해 증명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를 귀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확신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믿을 수 없는 내 자신과 삶의 환경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소유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신뢰 가운데에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급히 병원으로 가서 생명은 건졌어요 의사가 방문객도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깜짝 놀라는 소식을 알려선 안 된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입원 되어 있는 시간에 아주 부자 엉클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백만불의 유산을 남겼어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심장이 지금 약한 사람에게 백만불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알리면 심장마비를 죽을까봐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좀 이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서 목사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서 이렇게 했대요 자 만일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백만불의 유산을 남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휴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2분의 1을 50만불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만을 두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내 지갑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Father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알고 계심과 우리에게 채워주심의 약속을 믿고 위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물질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건가 피라델피아의 캡틴 레비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도 어떻게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삽으로 늘 내 것을 퍼주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삽으로 저에게 퍼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제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시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은 요만한데 우리를 통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벌써 17년이 넘은 얘기지만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 이곳에 개척하러 올 때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물질적으로도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볼 때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떠날 때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교회의 중직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하던 것과 별 상관이 없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한다며 주신 물질 정말 예상치 못한 손길들이었습니다 아틀란타로 이사한 후에 아파트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은 리빙룸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가면서 지나면서 망일이라도 해야 되는 가정을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제 마음 제 아내의 마음에도 평화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화였습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때 개척하는 1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겠다 교인도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서 첫 주일 예배를 아파트에서 드린 그 주일 저녁에 한 집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자랄 때 저를 지켜보시던 집사님이었어요 치킨 윙을 튀기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가게 닫고 오셨나 봐요 깨지지한 기름 묻은 모자 쓰시고 저녁에 오셔서 저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물질의 욕심 버리세요 자유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1년 동안 생활비를 헌신할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전념하세요 제 아내가 이야기를 저희 장모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휴 말만 해도 참 고마우신 분이다 그런데 정말 1년 동안 헌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 삶 속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공등의회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아니 위로와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건물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반대의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납니다 집이 가정이 아닙니다 좋은 큰 집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죠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커지면서 저희 가정에도 남매입니다 한 방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이제 커지니까 아 이거 따로 방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두 방에서 세 방으로 옮기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또 뜰이 있는 그런 작은 집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또 살다 보면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방 한 칸이라도 좀 여유 있으면 좋겠는데 가정을 위해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제 아틀라자 세교회가 그러한 필요를 느낄 정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회가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되는 생각도 또 여러 의견도 들으면서 결정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큰 부담이 되기도 할 수도 있고 시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끼리 솔직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데레사 수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죠 저희가 아파트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지난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응원과 격려로 또한 혹 하나님이 재력을 능력으로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